한국은행 전북본부가 최근 전북지역 실물경제 동향을 분석해 내놨는데요. 생산, 수요, 수출, 고용 등 대부분 경제지표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. 유체미 기자가 보도합니다. 한국은행 전북본부에 따르면 3월 중 전북지역 제조업 생산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1.7% 감소했습니다.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식료품 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9개 분야 모두 1년 전보다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. 제조업 재고율 역시 지난 2월 잠깐 하락하는 듯 했지만 한 달 새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. 도내 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이 팔리지 않아 물건이 창고에 쌓이고 있는 겁니다. 고물가 속 민간 소비도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. 대형 소매점이나 대형마트에 판매가 늘었는데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대형 매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는 것으로 풀이됩니다. 반면 큰 비용이 드는 승용차의 경우 신규 등록 대수가 27.1%나 감소했습니다. 건설 경기도 침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. 1년 전과 비교해 건축 착공 면적은 43.6%가 건축 허가 면적은 34.5% 감소했습니다. 이밖에도 3월 중 수출액은 5억 9천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2.1%가 수입액은 5억 천 달러로 같은 기간 5% 감소했습니다. 고용 역시 전체 취업자 수는 2만 3천 명 늘었지만 상용근로자가 1만 명 늘 때 임시근로자는 1만 6천 명 증가하면서 고용의 질 역시 나빠졌다는 분석입니다. BTV 뉴스 유철미입니다. BTV 뉴스 유철미입니다. BTV 뉴스 유철미입니다. BTV 뉴스 유철미입니다.